재무재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인 카인드에 있습니다. 다트에서 삼성전자의 재무재표를 찾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다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을 클릭하여 다트로 들어갑니다. 회사명에 삼성전자를 입력하고 전기공시를 체크하고 검색합니다. 1년간의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가 보입니다. 더 오래전 보고서를 보고 싶으면 기간을 설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이 사업 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1년 동안의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기록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입니다. 정기보고서에는 사업보고서 외에도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있습니다. 반기보고서는 6개월간의 보고서, 분기보고서는 3개월 및 9개월간의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는 2. 사업보고서와 반기분기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왼쪽 목차에서 3. 재무에 관한 사항, 2. 연결재무제표를 열어보겠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후름표가 표로 잘 정리되어 있고 3개년의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차의 연결재무제표 아래에 연결재무제표 주석이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됩니다.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만들었는지 의견을 표명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에도 회사의 재무제표가 들어 있습니다. 첨부문서의 감사보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연결감사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선택합니다. 감사보고서에 있는 연결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와 같은 재무제표입니다. 단, 2년치의 재무상황을 표로 보여주는 대신 각 항목에 대한 주석번호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주석과 함께 보기에는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하는 것이 편합니다. 재무제표가 함께 보기에는 감사da 감사합니다.